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빠밤 뭐야 초가 야미 절단 약분 박치기 천둥 친다구요? 여기는 딱히 없는데 17주 초밥 부산은 그런거 없다 피는 피 괴는 괴 수빈 스쿨 여둠의 봄 진정한 금기 비오는 부산 왜 부산마에 흉내내냐고요? 그럴 수도 있지 덱에서 카드를 한 장 변화간다 짠 광란 오늘 광란대고 올라갔는데 부산을 너무 안써서 안 익숙함 포션 먹자 엘리트에서 먹어야지 부산사람도 별로 사투리 안쓰던데 고마워요 괄호씨 아 말포리님 4천5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닌가 내가 본 사람들이 부산사람이 아니었나 학생 학교에서는 당연하게 사투리 썼는데 그 다음에 군대 대학 회사 이렇게 가면은 그렇게 사투리 많이 쓴 사람 없었네 사투리 심한 사람이 잘 없음 케바케임 어 오기 아 근데 내가 사투리를 계속 썼으니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많이 안쓴다고 사실 딴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썼을 수도 있지 지나 PPP 저 복스가 전만이니까 지나 써야겠다 절단 승천 낮을때는 절단보다는 소용돌이 파였는데 승천 올라오니까 절단이 소돌보다 나은것같애 게임 양상이 좀박힘 한돌극형 한레기 땀트레이 보스유물 괄구 심장클 미션걸구 저거 뭐지 모르겠지만 받아놔야겠다 실패해도 철호는 받겠지 미션으로 튀기 미션으로 튀기 미션으로 튀기 피피보다 광란이 더 쓰네 병폭진화 병폭진화 먹으면 저거 먹자 고통의 표식 곧 곧 곧 곧 곧 표식 으쏘오세요 12 킹단 저 맥투성이 귀엽네 바리케이드 지불각인가 바리각인가 화형각인가 셋 다 너무 좋은데 지불먹고 엘리트 잡는게 낫지 않을까 아이 근데 화형도 아이 뭐 엘리트 생각하면 지불이 더 낫긴 할텐데 피피나 광란이나 지불이냐 화형이냐 미션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에스 더블유님 5천원 호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에 일레븐 개이월 구독 감사합니다 소주 고기 미쿠 엘리트 3마리 갈까 엘삼 고기 액트4가 워낙 액트4가 워낙 액트4가 워낙 기계학습 행복련 무지개 카드 이름만 들어도 속이 쓰리다 뭐 없으세요 까쁨기 까쁨기 둘다 주지 난 둘다 헐 헐 헐 다주소 에 맹고가 제일 나을란가 짱라손 쓰읍 맹고 선택받은 자 카운터치는 빨간만 다주소 난 폭탄타격 병 병진와라서 괜찮긴 한데 그냥 넘기는게 헐 코스 개잘됨 개잘됨 설려보내기 표식각인데 표식없는 표식각 다주소 화상 잡힐꺼니깐 아이 보상 잡힐꺼니깐 이렇게 하는게 낫겠네 다주소 아씨 소주아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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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입니다 이 이론은 증명되었습니다 흐어악 이즈 하 으 하 하 하 쓰 핍 드림케첩 분노 격돌 파괴 찰 칼짓 너프 먹기 전에 진짜 귀금찍했네 샤머리 애야리 아 아 너프 먹기 전에는 한타 더 때렸어요 도라이었음 힐 오만에 화염 장벽 한계 돌파 힘이 없다 힘이 없는 아이언클레드 터보 없이? 무감각이다 안드로이드야 그래도 무감각을 올리자 1방어 어 뒤집었다 20딜 붉은 가면 약점 분석 들어야 되나? 아 광란 있으니까 광란으로 거치지 툴스 불풍기 지옥 불풍기 불풍기 리얼 개색이남 전투체명 자 원투체명 아이 시댁들 주운거 다 가져가네 추운거 다 가져가네 추운거 다 가져가네 최후의 양심을 저버린 아이언클레드 타락 타락 발굴 에 무감타 가야되지 않을까 타락 그러지 않고서야 각이 안나오겠네 탱 너무 이상해졌다 소주 성남 eyebrows 아심석 소주가 들어와야 완벽해지는 조합이다 저거 다 나오지 고통의 표시 음 맞아서 고기 같고 저거 다 나오지 흠 흠 흠 이거 딜 너무 모자라네 지금 지금 발가짚는거는 힘들거 같고 기왕 이렇게 된거 불풍기로 가야지 마법꽃 엘리트 조합해로 가자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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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웬만한거 다 강호되있는데 신성이 필요할까 아 아 몰라 필요하겠어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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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붕기 짱적 삼뿜 부적 사자마자 이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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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어서 죽이자 하워 자펙 힐룸을 겁나 많이 나오네 클로스라인 진정한 끈기 클로스라인 진정한 끈기 에헤이 화영 없으면 딜 누구하냐 딜 누가함 딜 누가함 든든한 지루와 불공개 딜 누가함 딜 딜 딜 딜 딜 딜 닌 딜 딜 딜 딜 딜 상남자들의 싸움이구나 폼멜 타격 진정한 끈기 아니 상태 이상 너는 화형 화형 떨어뜨리는 바라네 전등 아 미친 도라인 아니야 이거 야 야아가치야 가불상자 돈이 없잖아요 그러게 왜 없을까 맞아서 들어보자 으아아아 내 오빠 형 누가 가져가냐 진짜 열받네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아.. 와..실 양반 또 뿜기? 쉿 갓 뿜기 일단 뿜어 뿜뿜 드림캐스터 본다 에이런치 현장 에이런치 현장 에이런치 현장 에이런치 현장 지점 pot 에이런치 현장 체력은 힐료물로 채운다 괭괭이 그 상태는 클 체력 당당하게 넣어주세요 체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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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풍기 개세네리얼 징끝 무장해제 무장해제 더해진 심장딜 버틸려면 금속화 과피 타락을 지금 써야겠지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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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큐브 고동 피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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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저펴 좋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성 무하냐 어족으로 한턴 막으려면은 상태이사 아 저 인공물 빼놔야 되니까 아 광락 놀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족쇄를 족쇄를 화염 장비옥 딜 들어가면은 딜별로 안 모자라겠다. 하 효자팬 깝치지 마십시오. 심장 불풍기 개싹이네 이거 야 알파 베타 오메가 왜 쓰냐 심장 어디간 킹뿜기 킹뿜기 와 광란비 아 쑥쑥 크네쑥님 5천5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란 광 퍼펙트 한번도 못했어 광 ost aug consomm 눈뒹 계속 или 変 쭉 jem с